사실, 질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, 저는. 박살낼 수 있지 않을까. 열심히 연습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까. 최선을 다해서 일단 보여드리긴 할게요.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. 우와, 자리를 받아요. 인트로, 일단 인트로니까 기대만 해요. 이야, 인트로. 5명으로, 3명 쏘니까. 지금 일단 공점을 맞춰서. 아, 뭐 타이밍이라고. 우와, 잘했어, 잘했어. 슬리트. 안 맞추면 돼요. 아이고. 와, 이거. 와. 네, 구덜이현이군요. 세 명 그대로. 정리해서 효과기 있거든요. 다 맞고 날이 날 것 같은데요. 아, 이브세요. 정화이가 정화를. 정화이에게 영웅을 물리고. 아, 맞다. 나머지 A다. 쌀 줬거든요. 슬리트. 아, 정화이. 대화, 대화. 대화, 대화. 와. 어깨 때문에. 자, 위치는 아는데, 유대. 4점, 2단. 보이나요? 아, 0에 수가 있죠. 아, 이거 보세요. 진짜 뒤로 옵니다. 아. 아. 아, 맞히겠어요. 와, 댄스. 뱀스 씹자! 강수기로 댄스. 뭡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